아, 힘드네요. 타임 몇 번 해야 돼요. 강릴북이요. 92년 1월 10일이요. 176일 80kg 270 에이비언이요. 광주 옥돌민 탐구 휠면 뭐예요? 오케이 패스. 강아지 산책시키기 아, 난리도 아니에요. 코코 토이푸들 갈색 빨간색 아, 버건디색 집밥 집밥 복숭아 블랙보리 집안일 소건을 좀 호텔식으로 밟다 단점도 밟다 너무 밟다 인싸 먼저 시작해 훌륭하는 방법 패스 없어요 없어요? 네. 스위스 SNS 보다가 너무 좋아 보네 아, 너무 많았네 미스터 전샷 유삼 빵빵 박성철 자생님의 빵빵 강아지 집사랑 핸드폰 핸드폰 한 번 들었으니까 좀 오히려 약간 빨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하... 두준아 1월 20일 74 75일 260 내일은 서울 강동구 중고일 출연의 완전할만 별명은 없습니다 TV 보기 특기 특기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요리 레어 포메 흰색이 노란색이 순댓꽃 파인애플 커피 TV를 보거나 청소를 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청소같게 보여요 그러면 청소를 안 하는거죠 차분하다 차분해서 자칫 싹 싹 싹 싹 아싸 저 뭐였어요 뭐 특별하게는 없는데 유니폼 입는게 백화 항상 똑같이 습관은 냄새만 있는거고 빨래를 해요 하반? 뭐 하반 일단 냄새를 맡아요 그거는 매번 계속 다 빼서 쿠팡을 짓고 있어요 쌍꺼 그렇게 후각에 예민한 냄새에 예민한 뉴욕 어거스트 러쉬러 성질이야 버즈몬 TV TV 핸드폰 나 강민국 빼고요